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 신인 아이돌입니다. 아까 약속을 너무... 무대 위에 한번 다 같이 모셔서... 네. 본식에 앞서서 방송에는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식전에 이렇게 또 무대를 멋지게 빛내주신 분들이시거든요. 네네. 앞으로 조금 나오셔도 돼요. 멋있습니다. 오늘 좋은 무대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질문을 조금 하나씩 드려볼게요. 우리 먼저 신인 아이돌 탄 여러분 그래도 이제 마이크 좀 드릴 테니까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면서 산불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었다면 저희는 오늘 여기에 온 이유가 다 하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같은 캠페인에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. 네. 조금이라도 여기 동해안, 영월, 삼척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는데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기쁠 것 같습니다. 아, 좋은 말씀입니다. 아니, 저 친구들이 야생에서 자라난 아이돌이기 때문에 야생하면 또 강원도가 또 어울리거든요. 그러네요. 우리 탄 여러분들 정말 활동 많이 하시면서 잠깐이라도 좀 시간 하시면 같이 한번 강원도로 여행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촬영도 강원도 쪽에서 했었어요. 그렇죠? 네. 저희 영월에서 했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또 가창력이면 가창력, 또 육아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알리 씨. 네. 요즘 또 알리 씨는 육아